안녕하세요 행복한 71억이 아무래도 해결 양 먼저죠 양 먼저 해결 해결 이렇게 힘드네 고르기 힘드네 노른자, 도른자 도른자보다는 노른자가 그래도 노른자는 해를 끼치진 않잖아요 도른자는 잘못 건드리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노른자 도른자 해 교회 해 교회 치약에 어렸을 때는 물 묻혀서 이를 닦았거든요 근데 한번 혼났어요 물 묻혀지 말라고 그때부터는 치약체로 이를 닦습니다 해결 스벅 열쇠 시일 시일 맨날 1 시작 1 가 성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고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? 멱살 잡고 캐리하는 게 내 성향에 맞아요 자극감 느끼면서 하는 것보다는 해결 감자볶음 자체가 싫어요 왜냐면 맛이 별로 없어요 저는 감자튀김은 진짜 좋아하는데 감자볶음은 왜 이렇게 싫지? 감자볶음은 맛없지 않아요? 감자볶음 특유의 네 그... 그 이상한 맛이 있어요 감자튀김은 좋은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? 시력이 너무 좋아 보고 싶다 시력이 너무 좋아 보고 싶다 다시 그 약간 눈이 침침한 그 느낌이 밤에 자꾸 빛이 번져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또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눈 정말 중요합니다 청력은 그렇게 막 썩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 잘못했지 너무 많은 걸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쉑쉑버거죠 무조건 해결 쉑쉑버거 감자가 그렇게 맛있다고요 고구마 감자가 고구마 감자가 고구마깡 맛있는데 고구마깡 진짜 맛있는데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머리가 엄청 길었네 고구마깡 해결 해결 KMBTI가 뭐예요? MBTI면 MBTI지 KMBTI면 뭐죠? KMBTI가 뭡니까? 여러분 저 어제 MBTI를 새로 한번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오랜만에 해봤는데 저 어제 인프피가 나오더라고요 늘 항상 인티비 나왔는데 인프피가 나오더라고요 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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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더라고 마지막, 마지막 해결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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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구방 가고 싶다 해결 여러분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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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